강서구가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7일 동안 추석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들어갑니다. 특히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비상체계 강화에 나섭니다. 강서구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합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주말과 추석 연휴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마곡팔 임시선별검사소는 연휴 기간 운영되지 않습니다. 또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팀은 24시간 상시 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확진자의 재택치료와 외래진료를 지원하고 코로나 1일 현황 등을 강서구청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SNS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코로나19 관련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 군은 추석 연휴 기간 중 기습포구를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며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이대 서울병원, 부민병원, 미즈메디병원, 우리들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의료기관과 약국은 날짜별로 지정해 비상진료를 실시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현황은 다산콜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응급의료포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응급의료 정보 제공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9월 7일부터 13일까지 남부 화곡시장, 까치산시장, 송화벽화시장, 화곡본동시장 등 4개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시간 이내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또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9월 7일과 8일에는 생활 폐기물 수거를 강화하는 등 집중 청소를 실시합니다. 다만 9월 9일과 10일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니 9월 11일 저녁 7시 이후부터 동별로 배출 요일에 맞춰 버리면 됩니다. 강서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건강한 먹거리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지역 내 소매 점포, 편의점 등의 가격 표시제를 지도 점검합니다. 특히 추석 명절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의 홈페이지나 QR코드를 활용해 모금을 하는 온택트 추석 명절 나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또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오는 8일까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성금과 성품을 지원합니다. 한편 강서구는 이번 추석 종합대책 세부사항을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문의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접수받는 등 추석 연휴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